반갑습니다. 수능 윤리에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생용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3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신이 노력하거나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심리적인 성적과 실제적인 성적 간에 간극이 나타났을 때 일부의 학생들은 야 안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와 이 과목 해도 안되는구나 다른 과목으로 바꿀까 이런 소모적인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대는 높게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됐고 시험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 모의고사란 이런 거구나 아니면 수능의 유형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표점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부의 선생님들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이러는데 그런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면 성적이 안 나온 학생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왜 해도 안되니까. 성적이 잘 나온 학생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왜 잘 나올 테니까. 3월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은 여러분의 능력치와 지금까지 학습장애에 비례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개연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3월 모의고사와 수능 모의고사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 중간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능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긴장감 놓치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3월 학평 생윤 윤사를 종합적으로 보면요. 오답률 탑5 문제에 킬러 단원이 계속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윤 같은 경우에 원조 환경 사형 분배 서양윤리 원래는 분배 대신에 전쟁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양윤리가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오답률 1위는 약 76%에서 77% 2위도 70%대 3위가 60%대 65% 또는 68%에서 70% 정도겠죠. 분배 60%대 초반 오답률 1위부터 4위까지가 60% 이상인 거고 5위 서양윤리는 40% 미만이잖아요. 이 딱 4개 단원이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느냐 1등급을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단원이 된다.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을 이미 이수를 했다면 이제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킬러 단원에 집중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건 많은 시간 투자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수준 유지 많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건 윤사도 마찬가지예요. 윤사 오답률 1위가 4단 7정론 오답률 2위가 합리주의 실용주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사상 3개가 결합된 문제 오답률 3위가 실학의 입장에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성리학의 입장을 분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 나왔어요. 여전히 이 윤사에서는 동양윤리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동양윤리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4단 7정론 그 다음에 실학의 입장에서 4단 7정론을 비판하는 거 세 번째 성리학과 양형학의 비교 이게 오답률 탑5 중에 오답률 탑3를 차지하고 있고 서양윤리에서는 합리주의와 실용주의 그리스도교 윤리가 결합된 새로운 낯선 대립구도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인데 정답률을 보세요. 오답률을 보면 1위만 80%에 육박하고 나머지는 다 60% 밑이잖아요. 생윤 같은 경우를 보면 정답률이 80%대 70%대 60%대 중반 60%대 초반 그러니까 적어도 1위부터 4위까지는 오답률 탑5 중에 4개는 60% 이상인데 윤사 같은 경우에는 4단 7정론 빼고 나머지는 다 60% 미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생윤의 난이도가 윤사보다 높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생윤은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니까 철학이나 윤리에 관심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모두 다 선택을 한다면 윤사는 흔히 말해서 철학 덕후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윤사든 생윤이든 둘 다 오답률 높은 킬러 단원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3월 학평 생윤에서는 생윤의 함정의 패턴을 파악하는 문제풀이법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싶고 수능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다면 생윤의 패턴을 파악하는 문제풀이법이 필요한데 제가 제시하는 공부방법은 이거예요. 정답률이 높은 핵심 단원에 집중적인 학습을 하고 함정 패턴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하다. 자 오답률 1위 문제가 원조 문제였는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선택지가 롤스와 싱어에 공통점으로 나왔어요. 대상국의 정치 체제에 따라서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롤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싱어가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단 말이야? 맥락적으로 보면 공리주의는 원조의 비용보다 원조의 효력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원조의 효력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원조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맥락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고 이 두 번째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을 허용한다. 이건 환경윤리에서 테일러의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테일러 불간섭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만 암기한 거예요. 근데 이 불간섭의 의무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우리가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장, 개조, 통제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테일러는 생태계를 뭐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불간섭의 의무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니까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을 허용되겠죠. 그러니까 불간섭의 의무란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생태계라든지 생명체의 고유한 선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간섭을 허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적 용어를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빠져드는 함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된다. 이건 사용제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단어는 누구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냐면 벤담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개념적 용어는 공리 증진 효과고 공리 증진 효과는 예방론에서 모두 추구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단어는 베카레아도 사용할 수 있고 벤담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오답률 5위에 나왔던 덕은 타고난 성품이다. 근데 여러분 덕은 성품이란 건 맞잖아요. 수식 없고 덕은 실천적 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니까 타고난 성품이 아닌 거죠. 이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걸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했던 선택지 4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면 첫 번째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낯선 선택지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을 허용해야 된다는 건 개념적 용어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필요하라는 거지 개념적 용어 그 자체를 갖다가 맞냐 틀리냐로 판단하면 단순하게 판단하면 여러분이 오답을 선택하게 된다. 세 번째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지향한다는 건 특정한 용어는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정한 용어는 특정 사상가만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단어는 밴난만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오답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덕은 성품인 건 맞지만 타고난 성품은 아니니까 수식 없고와 서술 없고의 함정에 주의해라. 그래서 생윤의 함정의 패턴을 파악하는 문제풀이법은 뭐냐면 낯선 선택지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요구한다. 개념적 용어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요구한다. 특정 용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수식 없고와 서술 없고의 함정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공략하는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난도 문제도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정답선별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사 같은 경우에는 낯선 제시문에 대한 대응력을 좀 길러라. 최근에 보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는 왕수인의 제시문, 이왕의 제시문, 이의 제시문, 주의의 제시문이 모두 낯선 제시문으로 나와 있어요. 전반부에는 누군지 몰라.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럴 때 즉 전반부에서 혼란을 조성하는 제시문은 후반부에서 사상가를 확정하는 독해법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생윤할 때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에서 제시문부터 사상가를 여러분들이 확정할 수 없게 전반부에서 혼란을 주는 제시문이 나오니까 전반부가 헷갈린다면 전반부의 유혹, 전반부의 믿기, 함정에 빠지지 말고 후반부에서 사상가를 확정하는 독해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발 좀 선택지를 분석할 때 핵심적인 개념어를 서술하거나 또는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억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력과 분석하는 선택지 독해법이 필요합니다. 자, 인은 일종의 기호다. 여러분, 여러분, 기호라는 단어는 주의한테서, 정약용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정약용, 선기호설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라는 거지 인의 예지의 사덕이 기호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은 인간의 실천을 통해서 확립되는 후천자인 거다. 그러니까 인은 일종의 기호가 아닌 거죠. 따라서 기호라는 한자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아, 이게 정약용의 입장과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덕은 타고난 성품이란 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인 거죠. 이건 생윤에서 나왔던 건데 수식 없고 보면 덕은 성품이다. 아, 품성의 적절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덕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후천적인 성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좋으세요. 이기적 존재는 합리적 행위가 불가능하다. 어, 이거는 사회계약론에서 나온 건데 홉스, 이기적 존재 맞지? 이기적 존재니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기적 존재는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에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전쟁상태니까 아, 불안해서 미치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전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아, 국가가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실용적 가치라고 해서 철학이 실용적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어떤 것이든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효용을 준다면 실용주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형금 가치를 갖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시문은 어떻게 나왔냐면 아, 철학이나 문학 또 실용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이 철학이나 문학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꾼 거예요? 형이상학적 관념으로 바꾼 거예요. 형이상학적 관념이란 게 뭔가 이런 낯선 선택지가 나왔을 때는 이런 낯선 선택지를 아, 형이상학, 철학이지. 그럼 철학적 관념도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실용주의가 인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생유는 함정의 패턴을 파악하는 문제풀이법이 필요하다. 윤사는 낯선 제시문에 대한 대응 능력과 동양윤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고 낯선 선택지에서는 뭘 잘 판단해야 된다? 수식업구와 서술업구가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 사상가가 사용하는 핵심적인 용어나 핵심적인 개념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맞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개념을 수식하는 전반부의 용어들 또는 설명들과 그 핵심 용어를 설명하는 후반부의 서술업구를 잘 보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학습의 방향을 잡는다면 6월 모의고에 있어서는 더욱 향상된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향상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윤, 윤사,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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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